1. 1. 2. 어서오십시오 박사님 희성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다시는 안온다고 했던 호포대교 다시 왔어 다 왔어 야 밖에 너무 더워 살려줘 밖에 너무 더워 나가기싫어 너무 더워 나가기싫어 여러분들 여기가요 부산 배스포인트 치면 여기가 오징에 인터넷에 나오는 데에요 인터넷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실체 밝힐게요 여러분들 배스포인트 인터넷 검색하고 가시죠 여기 잘 나오는 데인지 안 나오는 데인지 내가 알려주겠어 인터넷 믿을만한가 그것은 오 바람이 너무 심한데 뭐야 근데 이번주에 바람 다시 매 부산권은 또 타지역 가야될까봐 젠장 바람받아서 입질도 못 느끼겠어 다리 밑이라서 더 터지나? 다리 밑에 밖에서 다른 데 갑시다 다리 밑에 밖에서 밖으로 붙어주나? 여기 풀이 왜 이렇게 많이 자랐어? 마음 같아서 없는 셀이다 밀어버리고 싶어 여기 풀때기 얼마나 좋을까 여기 걸림 안 돼 내 채비 안 돼 내 채비 와 진짜 오늘 여러분 여기 진짜 미끌림이 너무 심하다 사람들 오지게 채비 다 터져 났나 채비먹는 괴물 산다 여기 여러분들 여기 채비먹는 괴물 산다 아 무슨 뭐 이겨몰나오냐 이거 아 채비먹는 괴물 뭐야 이거 옆에 길이 있나? 아 여러분 옆에 길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옆에 붕어 아저씨 있다 있지란다 좋아 아 빠졌어 아 아까 놓친 거 아까워 죽겠네 아 나 조금만 심이한데 그늘에서 와 나 진짜 주근깨 지금 1cm 자랐어 여러분 이제 이런 실에 다리가 바람이 엄청 부었다 다리 밑에 뱃수가 많아? 왜? 와 이거 땀 봐 와 그늘이 이렇게 좋았어 입질이 전혀 없어요? 입질 안 봐 여기 입질이에요 텐션 유지 그럼 잡고 올게 어디? 도망갔나? 아 도망갔어 아 뭐야 왜 그래도 입질 느꼈다 아 상상 입질 아니야 진짜야 툭툭 건드렸단 말이야 진짜야 아 다리 밑에 안 되겠어 어? 오우 어 입질 안 돼 아 잡았다 문 잡았다 문 잡았다 문 잡았다 문 잡았다 문 잡았어요 문 잡았다 문 잡았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최소어 최소어 잡았어요 뭐예요 이거? 최소어 이거 배스 아닌데? 배스야 이거? 최소어 이거 배스예요? 그럼 최소어요 차차 차 야 이거 뭐야 이거 배스야? 여러분 호포대교 블루길바츠에 짜취 2만원 밖에 없어요 호포대교 오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박살났네요 여기요 호포대교 오지 마세요 가슴이 통화 잡았다 야 이거 뭐야 이거 배쓰야?